날씨도 좋은 날에 장 가르기 하고 있습니다. 매주를 정월장 1월달에 해놓은 정월장을 91장으로 떴쓸 뜨고 있습니다. 요게 간장에서 간장하고 된장 분리시키는 거랍니다. 지금 요기 항아리에서 매주를 건졌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간장이 되는 거고 요거는 간장이 되는 거고 요거는 이거 다 하나하나 다 으깨야지 됩니다. 일일이 다 으깨서 담아놓으면 된장이 되는 거랍니다. 간장 담그기, 된장 담그기가 제일 쉬워요. 요거는 고추장이고요. 된장은 묵어야 맛있고요. 고추장은 바로바로 햇고추장이 맛있답니다. 요거는 고추장이고요. 요거는 된장이랍니다. 칠컥 인증사 찍고 장 가르기 하면서 영상 찍고 있습니다. 요거는 내가 직접 담근 고추장이고요. 요것도 작년에 담근 된장. 된장은 묵어야 맛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두말을 요렇게 담그고 있습니다. 인증사 먼저 찍고 이제서부터 지금서부터 치대고 된장 만들을 겁니다. 철컥 날씨도 엄청 좋은 날에 꽃보며 꽃들 구경하며 영상 찍고 있습니다. 우리 집입니다. 날씨 엄청 좋죠? 요기가 하이미꽃 언덕이랍니다. 할미꽃 쪽 엄청 많이 심어놓은 게 활짝활짝 폈습니다. 명자꽃도 보시고 장 담그는 날에 고추장 된장 간장 요거 이제 여기서 메주를 떠가지고 올해 담그는 거 직접 담궈먹는 장 철컥 인증사 찍고 지금서부터 시작 2분 영상 찍고 바오 세미노원에서